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쉽게 풀릴 기세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는 13일 중대결단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의 결단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상황입니다. 정의당, 천정배신당까지 포괄한 통합전당대회라면 응하겠다 이런 반응이었으니까요. 실제 안 전 대표의 제안은 거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은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안 두 대표에게 비대위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획기적인 동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위기에 빠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야권 전체가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 전략적인 방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태 메시스 컨설팅 대표가 현재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10월 팟짱에 출연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많이 들었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김기식 의원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야권의 지지자들이 도대체 이 집권 전략이 뭐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답답증, 고민, 궁금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고민, 궁금증을 좀 풀어준 첫 인터뷰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이렇고 또 제가 장윤선 기자님의 팬이다 보니 이렇게 원칙을 깨고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죠. 원칙보다는. 원칙은 사람 위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안 나오시겠다는 걸 제가 정말 3고초려, 4고초려, 5고초려를 해가지고 모셨는데요. 여하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목해서요. 누군가는 좀 전략을 얘기를 해줘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정말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야권이 처한 현실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안철수 두 지도자라고 해야 되겠죠.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의 끝이 어디냐, 종착지는 있는 거냐, 국민들 가운데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갈등의 출발은 도대체 어디부터냐, 이것도 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또는 말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오르니까 지지한다기보단 사실 지지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표 또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각이 달라지실 텐데 저희같이 사실 이른바 정치권 주변 또는 이른바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거기서 어떤 실수가 나오는지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영남 민주화 세력, 호남 민주화 세력이 아주 근본적인 이 뿌리에서부터의 사실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 3당 합당으로 민주화 세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분할하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부터 끊임없이 이런 기본적인 갈등과 모순이 야권 전반에 이제 깔리게 되죠.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일단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의기투합했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대선에서의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여론조사 지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호남에서도 올라가고 영남에서도 올라가고 다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조금 이거는 뭐 누구를 잘못했다 이런 처음보다는 대선주자가 당대표 당권을 가지면서부터 사실 예견됐던 일입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2011년 2010년 이 손학규 전 대표 전당대회 때 그 당시에 그 대선주자인 손학규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모든 당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다수 의원들이 공천권을 뺏었죠. 대선주자가 당권까지 가지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를 했어요. 이건 독배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충분히 문재인 대표 쪽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자 이거를 당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어떻게 대선이고 뭐 있냐. 내가 당을 살려서 제대로 평가받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했는데 무리수였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상황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실 정치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실제로 대선주자는 함부로 당권을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든 당내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또는 어떤 조치를 해도 저거는 혹시 자기가 대선주자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거기에서 당의 전반적인 의원들 간에 신뢰가 약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 전반적인 신뢰 저하라는 결과를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신뢰가 없다. 결국 신뢰의 붕괴 상황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당시 상황을 좀 되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당대표가 공동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두 분이 물러난 다음에 사실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예견된 대선주자여서 당시에도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면서 당대권 분리 주장을 했고 왜 대권 먹으려는 사람이 당권까지 먹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당이 이 지경인데 이 오합지조린 당을 좀 제대로 세우고 그래야 제대로 된 정당 정치 초대 하에서 대선도 치룰 수 있고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룰 수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재보선이나 이런 건 싹 다 졌죠. 선거를 싹 다 지면서 계속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온 이런 상황인 건데 실제로 보면 이 당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그 당대표가 되면 끊임없이 흔드는 이런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당의 문화 당의 하위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계속 흔들리는 리더십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구조도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께서 어떻게 보면 제왕적 당 총재 시절이 있었죠. 그거를 사실은 없앴죠. 없애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이라는 게 집단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새누리당과 비교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정당의 동전이 앞뒤면일 수도 있어요.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지금 국민들한테도 권위주의적이죠. 심지어 국민들에게도. 심지어 국민들한테도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문화라는 게 그쪽은 존재해서 사실 당의 어떻게 보면 한 번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면 상명하복이라는 문화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 정당의 기본적인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권력을 쫓고. 그런데 이제 현재 세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보면 민주정당의 뿌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집단지도치제 그리고 개파 간의 갈등이 누적이 된 거죠. 이게 어떤 권력을 쫓아서 가기보다는 자신의 철학과 노선을 쫓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민주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개파라고 지금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86세대 운동권 86세대 때로는 지금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청학년 세대 이런 분들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 60년의 개인적 인격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지우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 간에 상호 이렇게 인간관계나 신뢰관계 또는 반목관계들이 그대로 이제 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 내부는 그만큼 갈래가 여러 가지고 여러 블록이 있고 들어온 과정들도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온 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보수정당에 비해서는 보수정당이라고 그러기는 아까운 수구정당에 비해서는 새누리당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견제와 균형 논리가 작동하는 공간이죠. 어떤 좋게 보면. 그러나 그게 반대적으로 보면 항상 고질적인 당내 분란. 고질서. 네. 정말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일단은 계파 간에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견제하고 쳐요. 그리고 그것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적해왔던 건데 그게 인형과 노선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발전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형과 노선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인맥관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동교동계냐 아니면 노무현계냐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전대업계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싸운다라는 거죠. 전대업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발전적이지 않고 항상 소모적으로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정치 야당 계속 취재를 해보면 구분을 지어요. 그런데 사실 기자들이 구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게 무슨 말씀하신 대로 누구랑 친하냐. 친소관계에 따라서 계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념도 가치도 노선도 없이 그냥 형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 정치가 좀 제대로 똑바로 쓰지 못한 이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표는 친노를 대표하는 리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 새정치라고 했지만 누구 세력이 같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들어온 거고 당시에 함께 당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싹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 안에 뭐 있기는 몇 명이 있긴 하지만 큰 세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비노의 수장이 됐다 이런 평가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노대 비노의 프레임은 총선 때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의 세력은 사실 많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당내에는 여러 세력이 아까 말한 대로 있고 때로는 이제 호남 호남 정치 세력이 있고 또 이제 뭐 구선학규계도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비노 계열들이 여러 그야말로 분파들이 있죠. 결국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친노계라고 불리우는 특정한 세력들이 저는 친노라는 표현이 딱 막지 않아서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외에 현재의 문재인 지도부와 정치적으로 대립각이 있는 여러 세력이 지금 상당히 많아져 있고 그게 그 세력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그 세력들이 방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제 그동안에 당의 지도부나 문재인 지도부가 벌써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뭐 계파를 청산하겠다. 사실 이제 어제서야 뭐 이제 뭐 한명숙 전 대표 탈당 육참골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시기가 늦은 감이 실제로 있어요. 사실 취임일성이 계파주의 청산이었는데 그동안 그 부분 또는 정치라는 게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 위에 있거든요. 때로는 정치라는 건 법치 위에 있는 거거든요. 법치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치인은 아니죠. 법관들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는 건 그 모든 걸 제도적인 걸 뛰어넘어서 결국 인간적인 관계의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현재 이 당 지도부가 자기들을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그걸 많이 늘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는 결과적 책임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악하고 이걸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진 상황으로 지금 들어온 거죠. 네.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현재 당 지도부가 결국은 그런 걸 확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왜소화되고 포위되는 국면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노와 비노라는 기본적인 구도 이런 부분의 기본 구도는 지금 없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과적 책임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온 이런 단계로 볼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꼬여 있는데 이를테면 안철수 전 대표는 다 떠나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사퇴 말고 이제 개파 청산하겠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당적 정리도 하고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출마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 불출마로 이제 돌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작업들을 혁신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요. 돌아오시라.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이 콜에 응할 거냐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상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많죠. 많은 중재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손을 잡고 내민다. 이게 쉽지 않죠.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의 사실상 조건 없는 그야말로 퇴진과 새로운 지도 무구성 또는 혁신전대 이런 걸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분포상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겼듯이 사실 그쪽이 더 세력적으로 관계적으로 보면 우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제 주변 을 이제 불출마 선언을 시킨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게 당장 앞에는 총선이거든요. 그러면 총선 과정에 뭐가 있냐면 뭐 사실 임재영입위원회도 있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검증위도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이 모든 공천 과정에서 당의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친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놓으면 대체 우리가 다수인데 왜 이걸 놓으라고 그러냐. 자 당신은 끼워줄 테니 당신은 끼워줄 테니 어쨌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안철수 의원을 주변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혼자 결정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이제 그 주변에 여러 개파들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쟤네들이 그걸 백기상복을 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은 죽을 수도 있다. 공천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대국적으로 나는 무난 비대위 또는 그런 부분을 선뜻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결국 지금 이 시간 13일 일요일 날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또 정치라는 게 정해진 룰이 없어서 봐야 되는데 결국 그때까지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어떤 납득 가능한 조건이나 납득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13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나올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내가 당대표를 물러나겠다 이렇게 할 걸로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를 옳다 그르다 그럴 때는 참 재밌는데 정치의 답답한 과정을 사실 내부 얘기를 끌어낼 때는 항상 제가 반복해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표와 이른바 문재인 대표를 그동안 떠받치고 있던 세력 이른바 친노 세력을 하는 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도 여기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욕심과 문재인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은 또 달라요. 그게 이해관계가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대선 때 친노 일부가 너희들은 새로운 정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라 했을 때 안 했죠. 문재인 대표는 사실 그 당시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안 하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문재인 대표 역시 이게 이른바 친문계 또는 문재인 대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대표는 욕심이 없어도 이른바 이 주변 참모라든지 친노의 범죄에 들어가는 몇몇 전반 세력들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분들을 많이 설득해서 욕심을 버려라 이러고 계신데 또 반대로 문재인 대표의 원칙도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매우 복잡해서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 소신 그다음에 또 주변 세력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선 출마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올해의 친노분들도 중요한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문재인 대표는 저희가 취재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다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 그리고 사실 다 내려놓고 당의 혁신에 주력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주변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요구는 그렇게 하시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약간 진영을 좀 좁혀보자면 당 안에서도 이렇게 소수 그룹핑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친노 집단 자체가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절대로 그런 선택을 못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당대표 사퇴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부 그걸 뜯어말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그게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정치를 참 흑백 논리로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부분에서 의원들 그러니까 친노가 아닌 의원들도 그러면 그런 흐름에서 자유롭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는 현재 당 지도부와 당권파 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그 주변의 그분들과의 상당히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말 현재 예측 가능하고 그동안의 관계를 지속해온 지도부가 아닌 사람들과 만일 새 지도부가 되면 자기들이 예측 가능한 공천 일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럴 때 일종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안철수연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안철수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 불확실성의 공포가 크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적인 얘기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핵심적인 얘기를 보면 사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경우에 사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에서 사실 하산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몇몇 사람한테 문재인 대표 당대표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여러모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선거 졌을 때도 재보궐선거 졌을 때도 어떻게 보면 큰 명분을 만들어서 적당한 시점에 사퇴해야지 산다.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 국면에서 사실 계속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유지하게 되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호남 유권자들 그다음에 여러 유권자들과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희는 이제 지금 막 여의도 얘기하게 되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답도 없고 짜증나고 이렇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뭐냐면 호남 민심이 이미 탈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호남 유권자들과 특히 이제 광주 전담이죠. 전북은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그런데 호남 유권자들과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떻게 보면 서로 배척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주자가 돼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경우 결국 어떻게 보면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감정적 관계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대선주자가 되면 뭐합니까 질 텐데 그리고 대선주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매우 어렵게 되죠. 이거 문재인 대표가 살기 위해서라면 저는 아까 당대표 출마하고 사퇴하는 것도 문재인 대표한테는 다 독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친노 진영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거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다수고 우리 아니면 누가 하는데 라고 하고 그분들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분들한테의 뜻에는 맞았고 그분들의 이익에는 부합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가 되고 사퇴하지 않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총 재보선 책임을 지지 않은 거는 대선주자 문재인으로서는 치명적으로 부담을 안고 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버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좀 더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안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 잔 하시죠. 어우 나 차가 좋았는데 아유 착한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콜 착한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예컨대 13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탈당 후 정계은퇴 이렇게까지도 전망을 하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양비론으로 가는데요. 양비론. 양비론으로 가는데 탈당하면 안 되죠. 안철수 의원은 진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의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치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몇 사람들이 초선과 초선 간의 양초의 갈등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실 정치가 지금 혼란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당사자라는 책임에 몰려서 귀향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반대를 보십시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같은 그런 큰 정치인의 자세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탈당을 하지 않는 게 큰 정치인이죠.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올바르고 큰 정치라면 탈당하지 않고 자 너희들이 탐욕스럽고 무능하기까지 하지만 내가 이 현재 한국의 그야말로 국민들 이런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나는 내 스스로가 내 모든 걸 그럼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서 자 탈당하겠다. 그리고 정계 은퇴하겠다. 멋있어 보이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흙탕물 속에서 피는 연꽃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에서 정말 깨끗하게 내려놓는다. 깨끗하게 내려놓는 정치인이 제일 나쁜 정치인이에요. 제가 아는 한. 제일 무책임한 정치인. 제일 무책임하죠. 절대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다 버리는 정치인이 자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맞는 거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당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자신이 정치를 쉽게 본 거고 준비 안 된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쉽게 보고 대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무 준비 없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난데없이 또 자기 측근 참모들의 의견에 반해서 입당을 하고 입당해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온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안 되니까 탈당을 하고 이거 역시도 정말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안철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이 정치에 대한 경력이 짧은 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중장기적인 정치적인 수업을 자기가 한다. 오히려 자기 같은 초선 의원이 대선이라는 걸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정말 오히려 더 빨리 다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빠른 신뢰에 지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력이 짧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다른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속에 올라서 이해관계 속에 올라서 이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여의도에서는 결국 탈당 후 은퇴로 보는 시각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재인 당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정치는 예술이니까 이 두 사람의 하루 이틀 마지막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 수준의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와 주변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안철수 대표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또 측근 세력의 경우에는 특히 측근 세력들이 이당 체제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공천권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서 딴살림을 차리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공천에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실명도 막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긴 한데요. 예컨대 안철수 대표의 탈당과 함께 동반 탈당을 한 20여 명. 그런데 그중에는 주로 손학교 개회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기자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솔직히 제3정당을 하나 만든다면 이것이 발휘할 또 위력 이것도 큰 거 아니냐 그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계속 싸우느니 서로 분리해서 문재인당 안철수당 그렇게 해라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망하는 걸로. 또 그런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뭐 다시 또 두 거인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어떤 논리를 만들어도 김영상 김대중의 결별은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뭐 아무리 큰 흐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변화를 만들어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비가 정치권이 야당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분열하면 지는 거죠. 뭐 그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뭐 시대정신 이긴다 뭐 이러지만 그럼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등장이 시대정신인가요? 정치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길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일 그렇게 분열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게 가져오는 결과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특히 이제 호남 쪽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다 뭐 나중에 뒷부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도권은 이미 정의당 상승세예요. 그래요. 네. 정의당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망에 있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칼자를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협조를 안 해 야권연대가 안 만들어지면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안철수 당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망은 어두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세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라도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은 못하도록 문재인 대표가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천정배 신당하고 손잡고 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하더라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천정배 신당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표는 자꾸 혁신전대 한자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정의당하고 천정배 신당까지 합쳐서 통합전당대회를 하면 그럼 그때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공중전인 것 같아요. 말의 공중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잔치라는 거냐 아니면 정치를 논리로 보냐 힘으로 보느냐 했을 때 현재 가장 힘이 강한 건 여전히 문재인 대표와 이른바 친노 계예요.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정배 의원이 탈당해서 나아가고 지금 여러 가지 분란인 것도 가장 어떻게 보면 다수를 차지하거나 또는 가장 힘이 강한 이 친노계에 대한 불신 약속을 끌어안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했고 특히 정의당은 그걸 힘을 떠나서 모욕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모들이 누군지 정말 실수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의당을 거기에서 합당 이런 말이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선수들끼리는 그런 걸 갖다가 통합전당대회로 맞받아 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모욕감을 느껴요. 아 이게 말장난으로 빗겨나가고 날 바보로 만드는구나. 아니 정의당하고 통합도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다 통합전대를 대신하자 이런 말을 문재인 대표한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참모들이. 그 참모들이. 네. 참모들이 그런 말을 하게 하면 그거는 비껴가는 카드. 그건 좋은 카드일지도 모르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 그래 혁신전대 말고 통합전대 그러면 되지. 그것이 그거는 정치를 하는 이른바 당사자들 간에는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고 다만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천정배 의원하고 손을 잡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주변에 호남에서 출마할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덕분에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천정배 의원 쪽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천정배 의원도 크게 보면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합쳐지면. 합쳐지면. 그러나 안철수 의원 주변의 수도권이나 안철수 의원 본인 정작 지금 노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원병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면 전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 자신도 지역구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 정말 안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당에서 정계 은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본인 선거국에서 100% 이긴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는 탈당과 은퇴가 멋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이찬 의원이 지금 노원구로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을 이준석을 이준석 씨를 샌누리상 이준석 씨를 지도로 확실히 이긴 다음에 탈당하고 은퇴를 해야지 멋있는 거지. 지금 이준석 씨도 못 이기면서 탈당 은퇴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마치 잘됐다. 그렇잖아도 못 이겨서 이게 스타일 구기게 생겼는데. 미리. 미리 선수 이런 가죽 물론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의 호사가들이 하는 그야말로 이제 좀 야비한 논리들이나 그런 얘기 들으니까 하여튼 탈당하면 안 되는 거죠. 탈당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천정배 의원 쪽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천의 의원 쪽에서 나쁠 건 없다. 그러나 안 의원 주변의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매우 상태가 안 좋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균열시켜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요. 세종치민주연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두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문재인 대표는 대표에서 사퇴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탈당하지 말고. 그러면 공동선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혁신전대를 치러야 되느냐. 어떤 방법의 선택이 있겠냐. 이런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 문재인 대표의 정치 생명 끝난과 동시에 당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가지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 안철수 의원 그러면 문재인 대표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참 당이 아마 추가 탈당도 많이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상 야권이 거의 주저앉는 정도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표가 죽느냐. 또 안철수 의원도 지금 탈당하면 정기 은퇴를 하든 어쨌든 자기도 패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큰 패배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자기도 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내 일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두 사람의 백의종군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의종군.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또는 협의를 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충분히 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럴 경우에 문재인 대표도 모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 주변에 있는 이른바 그동안 많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가지고 또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해요. 당을 이끌어왔던 이 사람들도 정말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고 빠지고 당의 주요 총선과 의사결정 라인에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두 사람 다 거의 백의종군을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야말로 총선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두 사람 합의하에서 제가 보면 비대위를 꾸리고 이런 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죠. 물론 당 안팎에서 이미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있는 거죠. 이게 첫째 비대위를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거냐.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또 또 수싸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거냐. 또 비대위형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나눠먹기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정치민주연합 주변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 그게 절대 이른바 예전식의 중진비대위는 안 된다. 중진비대위는 안 된다. 그래서 세대교체형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비대위 저는 세대교체라는 말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모든 당의 혼란과 분란에 당사자들이 상당 부분 좀 뒤로 물러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당권파 비당권파 주류 비주류 싸움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많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영춘 김부겸 얘기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자제해왔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청년비대위 50대 비대위 젊은 비대위 세대교체는 무조건 나이 드신 분이 나쁘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세대교체 비대위가 맞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 비대위 현장을 하고 이런 새로운 정말 그야말로 혁신적인 청년비대위 이런 아주 제가 보인 그런 형태로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당에 대한 충정을 보여달라. 저는 그런 게 현재로서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외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외창작학과는 순수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외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외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외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에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문이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장윤선의 팟짱 굉장히 당 내부에 있는 얘기하고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선 이상 중진들이 오전에 모임을 갖고 당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도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백의종군 해라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당을 좀 수습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세정시민주연합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여전히 40%대를 유지하면서 정의당은 좀 급상승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야권이 어떻게 연합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의 내용이라는 게 국민들을 너무 쫄게 만들어요. 어제 한상균 위원장에 잡혀가는 모습도 그렇고 또 국민들을 IS에 비유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또 원내대표인 유승민 전세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는 방향을 볼 때 과연 저런 정치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기력하게 판판이 지고 있는 거예요. 야권이. 전혀 견제도 견제를 통한 균형도 못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야권이 이렇게 집안싸움 할 때냐 반 박근혜 전선을 정의당까지 좀 길게 쳐서 이게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세정년은 정말 큰 위기죠.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여의도 논리를 떠나서 하여튼 최근에 문재인, 안철수 의원든 저는 거기 자유롭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이쪽도. 결과적으로 호남 당의 두 마리 집토끼 호남 민주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이른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진보 상대적으로 이 두 쪽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으로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지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호남에서는 반 문재인 정서가 확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천정배당이라든지 이런 무소속 이런 강세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통적인 두 지지층을 이룬 거에 대한 이 책임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김한길, 안철수, 문재인 세 사람이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그런 또한 의미에서 보면 야권 연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론 저는 그게 선거 막판에 가서 후보 단일화와 같은 이렇게 변칙적인 방식은 적합하지 않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면 진선거가 별로 없어요. 정말 거의 다 이깁니다. 야권 연대만. 꼭 어느 정도 수준 돼가지고 정의당 진보 이쪽 얘네들 한 번 눌러줘야 돼. 콜을 눌러줘야 돼. 꼭 이런 말 실제 내부에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모든 지금 현재 파국은 현재 세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권 연대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야권 연대가 안 되면 총선이 매우 위험한 거고 실제로 지금 그동안에 사실 열린우리당 때부터 저희같이 올해 정치를 지키고 그때부터 시작된 결국 민주세력 본류들의 보수성 개파성 이런 부분이 지금 완전히 파국지경까지 온 건데 이런 부분을 극복을 결국 못했기 때문에 야권 전체의 포션은 지키더라도 비율 그러니까 150석 130석 140석은 지키더라도 야권 전체 내부에서 세정연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권자 지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정연이 결국 모든 거를 지금 중심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천정배 의원이 만들어지는 당 그리고 정의당에 상당 부분을 내놔야 되는 거죠. 기득권을. 그리고 그런 기득권을 내놓음으로 자기 생활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외연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외연을 못 지켜내고 또 우리가 그래도 중심정당이나 이렇게 되면 정말 크게 망화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파이 야권의 파이가 한 150개 지금 128석 130석 세정시민주연합 그 정도의 의석 가지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300개 중에 150석 전체 야권의 파이를 지킨다 하더라도 전체 파이에서 세정연의 포션은 줄어들고 그 포션을 정의당과 천정배 신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세정시민주연합이 연합정치 모델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먹겠다고 난리 치면 더 파국으로 간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그걸 코앞에 두고 후보 전술로 후보 단위로 하지 말고 연합정부 2.0을 좀 세우고 어떤 정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노선과 가치관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좀 큰 틀에서 같이 연합정치를 좀 해나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는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말 네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예요. 이제 넉 달 앞으로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현재 선거 극혁정도 제대로 안 됐고 이런 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권 전체에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연합정치를 위한 구축을 하자 이런 제안 이런 것들을 좀 세정시연합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 아까 당내 상황이었을 때는 참 제가 말하기가도 난처했는데 전통적인 지지층 두 지지층을 다 잃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모습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 매우 억압적인 이런 정책들을 못 막아낸 대한 책임을 지금 세정련이 지금 지어야 될 때고 제사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당내에서 이제 굴절이 되냐면 자 봐라 결국 그래봤자 상당 부분을 내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만일 그걸 응하게 되면 야권 왜 야권연합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이 세정련 의원들을 강제로 양보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강제 양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논리가 결국 그래서 이 경쟁력 없는 정의당 후보가 가서 지고 오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예전에도 보면 의석수로 보면 지금보단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계산 예를 들어서 몇 석을 얻을 거니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세부적인 정의당 후보는 경쟁력 없는 정의당 후보한테 넘길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제사를 깎아서 내줘야 되는 거고요. 심상정 의원이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세력과 이른바 진보세력하는 민진연합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해요. 민진연합은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세정련이 내놓고 있는 주요 당련과 정책들은 다 옛날 민노당이 만들었던 정책들이에요. 그만큼 콘텐츠를 제공 못한 지 오래됐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노선이나 새로운 정책을 못 만들어낸 정당이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민진연합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유권자의 흐름과 그 뜻을 모아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만일 민진연합이라는 큰 틀을 지금 만들어서 정말 하게 된다라면 매우 큰 힘을 발휘하죠. 내년 총선 국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다만 정치 내부 공학적으로 보면 그 민진연합을 마치 염두에 두고 지금 연합을 꾸린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나 큰 뜻을 보면 당장 바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점진적 정치연합을 강구한 정치연합으로 점진적으로 가자. 그러나 그 첫 발이 정책연합과 총선에 있어서의 선거연합이다. 이런 부분 정도는 당연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진연합 민주진보 세력의 강구한 정치연합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좀 뚫고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견인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조윤선 오세훈 이런 이른바 스타급 정치인들이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왜 당선이 예견된 강남 서초 이런 데에다 자꾸 명함을 돌리느냐. 당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 486들의 경우는 하방 정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자기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다들 바쁜데 이걸 좀 확 변화의 물꼬를 좀 터줘야 뭔가 좀 저당이 좀 바뀌었구나. 좀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갈 때 문재인 안철수 의원, 현 대표, 전 대표도 사실 두 분 다 부산으로 다 출마했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안철수 부산으로 가라. 두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김영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면 지금 영남도 상당 부분 여론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부산으로 뚫고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정말 얼마든지 지금 많은 기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영남 민주화 세력이 우리가 맨날 호남 정당 들어와서 괄시와 서로 만나겠다. 우리는 고향에서 정치도 못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다 같이 부산 가서 붙어라. 붙어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8, 6세대 정치인 저도 너무나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얘기는 조심스럽고 너 왜 내 밥그릇차 이러시겠지만 그리고 지역구민이 정하는 거다. 이런 아주 하위의 정치 논리를 동원하시겠지만 지금 8, 6세대에 대한 존중과 선생님 말해서 지지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일 몇몇 사람이라도 그걸 못 보여주게 되면 정말 기득권에 연연한다는 이 비판 이 비판에서 절대 못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방정치 이런 굳이 따지면 과거의 운동권이나 이념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정말 변화의 씨앗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분들이 정말 그걸 못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진정성이 없고 자기 기득권 외에는 없는구나. 그동안도 정치를 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자기 소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떠난 소신을 버린 적도 없고 이해관계에 천착한 정치를 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기서 정말 변화를 물밀 듯이 만드는 그 흐름을 정말 만들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386세대에 대한 기대가 컸죠. 그리고 사실 DJ가 수혈한 젊은 피 1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정치 안에서 보여줬던 것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성실히 실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기득권에 안원했던 그런 정치를 핀 거 아니냐 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 스스로가 변화의 씨앗이 되려면 그 어디가 됐던 지금의 구조에서 그냥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김용준 부산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YS 서거 이후에 이를테면 영남에서 대구, 경북과 또 부산, 경남을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조국 교수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국립대 교수이시니까 국회의원보다 서울대 교수가 더 좋대요. 국립대 교수는 절대 안 넣는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서 붙어라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요. 김무성 대표는 또 서울로 와라 이런 주장도 있고 지금 막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는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 문재인, 김무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김무성이 서울로 가면 어떡하죠 저는 정말 그거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새누리당발 정치기사를 보면서 저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권전하구나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 논리가 그래도 작동을 해요.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작동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른바 노예 정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노예 정치 마름 정치 이런 거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논란을 보면 상당히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따뜻한 데를 버리고 당연히 서울로 와야 되는 거죠. 김무성, 문재인 붙어라 이거는 저는 좋은 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벤트성 논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재인, 안철수, 부산으로 나가라는 이벤트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 이벤트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이분들이 아마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믿고 지지하고 책임지을 수 있는 정치인들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여론 흐름이 그래요.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현재 여당에 대해서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민심이 들끓고 있는 거고 이번에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 소환 지금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벤트 논리겠습니까? 그러나 김무성, 문재인 하는 거는 그거 이겨서 크게 흥행시키자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김무성은 정치 본연의 자세대로 서울로 와서 모험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 가서 확실하게 그동안에 분열됐던 영원한 민주세력의 분열이 얼마만큼 이쪽 내부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정말 이 여의도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그 민심에 부응하라는 거죠.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대로 가면 김원태 대표님의 전략대로 야권이 가면 내년 총선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께서도 마음을 푸시고 아마 안철수 의원의 분노와 좌절에는 정치가 가지는 밑바닥에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논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이긴다. 이게 현대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결국 그런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발짝 물러서시고 오히려 배기종군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문재인 두 분 협의해서 정말 좋은 비대위원장하고 정말 훌 털고 정말 부산 출마하시고 배기종군하시고 비대위원장 새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더 이상 미련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기시면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많은 대선 후보를 확보하게 될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많은 이 사람들을 하게 될 테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진보 민진정치연합 이걸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른바 진보의 의제를 가지고 민주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정치가 지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국민의 기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훈련되고 안정되고 실력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경륜과 경험을 거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몸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상내역이 고갈돼서 머리가 좀 딸린다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당내 문제는 정말 백의종군과 그다음에 욕심 없는 혁신이 만들어내셔서 그야말로 젊은 혁신이 세대교체 혁신이 청년 혁신이 만들어내서 정말 하고 그 두 분 지도자급 두 분들은 가서 용남을 뚫으시고 여기에서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전체 선거는 민진연합으로 그야말로 연합을 통해서 큰 틀 그리고 이 부분이 크게 보면 비전을 공유한다. 새로운 정부 다음에 등장해야 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 선거 지정을 만들어낸다라면 저는 내년 선거 전망이 매우 밝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좀 이기는 전략 이기는 선거 전략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하면 너무 우울해가지고 정말 진짜 판판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야권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막 처음에는 저분들 왜 저러지 이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략적 판단 지혜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좀 엄혹하지만 이걸 좀 뚫는 지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치는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법치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위에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 어떤 그런 논리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국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된 국민이 있다. 준비된 국민을 버리는 정치인은 정치인도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빠득빠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사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심마닝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 안 아래에 지금 palabra 상단을 좋아봐요. ước jue프 장윤선의 팟짱 조선 increases